지금 이렇게 국가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분열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신봉용 교수께서 6.25 전쟁 전에 북한이 6월에 치울 정도 남침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맥아드 장군도 알았고 미국도 알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제가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본 것은 2018년인가 썼던 책이 불안한 평화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상세하게 6.25 전쟁 전후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국민들이 미군이 떠나게 되면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대문 구장이라든지 그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제대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1948년도 여러분들 남한 단독정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상당 부분 완수한 다음에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주둔해서 안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고 아마 1948년도에 유엔 계리로 미군 철군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안이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50년까지 그 당시에 사회사를 정리한 그런 과정들을 쭉 추적하게 되면은 거의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정시로 보나 그 다음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한뉴스가 보면은 이게 1947년도 9월달에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미군 철수 반대 시위를 벌이는 그런 영상이 하나 정도 남아있네요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봉룡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985년 9월 미국의 연방문서 보관소 앞에 서서 현판 글씨를 바라보며 나는 잠시 망연했다 흘러간 것은 다가오는 미래의 서막일 뿐이다 What is a fast is a prologue 이 문장이 내 발길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학자가 이렇게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그러나 그 당시 이제 미국 정세를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태에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반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에 대한 부분을 일찍부터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미국한테 매달리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항의도 하고 업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사진이 한국전쟁의 향방을 바꾼 인천 상륙작전 후에 김포로 이동 중인 맥아드 장군과 해병대원들 사진이 나요 한국전쟁을 공모하며 내가 가장 놀란 것은 1945년에서 50년 상황에서 미국은 1950년에 남침전쟁이 일어나려는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확히 확보했는지는 모르겠 는데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1945년 종전이 됐을 때 그 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이 더 이상 여러분들 그 큰 군대를 유지하거나 외국에 참전할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철군하는 것이 당연한 이었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널 트럼프에 대해서 자국 우선주의라 하지만 모든 외교가 다 자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한국하고 무슨 혈련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신봉용 교수께서는 이런 결론을 아마 내린 모양입니다 내리는데 제가 이 이제 불안한 평화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이렇게 여러 문을 보면서 어떻게 남침이란 것이 거의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렇게 국내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준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의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노동법 개정안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걸 기아자동차 국민기업화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할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거의 다 이제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배치한 건데 나라 차원에서 여러분들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나 이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훈련도 없고 미군을 보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평화시에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실전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거죠 뭐 어떻게 일어나면 또 잘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대하는 거죠 민방위 훈련 이런 것도 다 행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 입에서 자주 천수답식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아마 처음에 사용하신 분이 한양대 수학과 교수를 지냈던 돌아가신 김용훈 교수일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김용훈 교수께서 살아계실 때 1995년도에 한국경제에 그거를 썼더구먼요 한국경제에 한국경제에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네요 천수답식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장기간의 안목 없이 당장의 다급한 일만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이번 의로사태 처리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형적인 치극히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의로제도를 계획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한국에서 대부분의 강은 서해안으로 흘러가는데 이와 같은 자연의 폭력의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정비된 수리시설보다도 강우에 의존한 천수답 농법을 일삼게 되었다 홍수가 나서 몇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돼야 모두가 그때 확 딱 나서가 모를 심는 겁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는 홍수에 오히려 신바람이 났던 것이다 이게 천수답 농법이거든요 국가경님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천수답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홍수가 여러분 날 정도가 돼 가지고 물이 차고 넘쳐서 빠져 죽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농부들이 나서 가지고 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에 오면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굽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이게 천수답 농법이었는데 국가경영이 천수답식인 겁니다 국가경영이 지금 의로 제도개혁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천수답식 국정경영 천수답 농법의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5년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후다닥닥 해 가지고 뭡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임시방편의 강한 적응력 무계획성 악명높은 괜찮아요 그런 사고를 갖게 됐다는 거죠 돌아가신 김용훈 교수가 적은 그리 참 조선시대의 천수답식 사고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된다 이게 1995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없애기가 없애기가 힘든 것 같아요 긴 안목이나 이런 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의로제도도 그렇고 좀 고쳐야 되는 거죠 미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이해당사자로 회비 거쳐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니까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좀 칙칙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세상 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을 철이든 안 철이든 간에 세상은 미친듯이 달려가니까 추론전용 AI가 출시된 것은 상당히